휘경 어린이 도서관이 가족과 함께하는 캘리그라피, 무드 등 만들기에 참여자를 모집합니다. 11월 20일부터 12월 11일까지 매주 일요일,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도서관 내에서 진행되며 도서관 이용자 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. 참여 가족은 유프름 강사와 함께 붓펜을 다루는 방법과 기초 획 연습, 짧은 메시지 엽서 또는 봉투 쓰기, 줄 사이 끼어쓰기 및 일러스트 연습, 무드 등 만들기의 수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. 선착순 모집으로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가족은 도서관 홈페이지 또는 방문, 전화 접수하면 됩니다.